날해청 상황실입니다. 용건을 말씀하세요. 날해청 암행부 제3팀 소속 나자 홍민재입니다. 좌표 21-6, 사건 분류 라형, 추격부에 지원을 요청하는 바입니다. 옛 사람들은 모든 재앙과 질병이 귀신으로부터 비롯한다고 믿었다. 사람들은 귀신을 물리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으나 미신적인 금기 따위를 지키는 것이 고작이었으니 유일하게 기댈 곳은 귀신을 볼 수 있는 재주를 가진 몇몇 재인간, 귀재뿐이었다. 귀재로 태어난 자는 드물게 나라의 부름을 받는 일도 있었다. 바로 날해를 행하는 나자가 되는 경우였다. 날해청에 소속된 나자들은 여러 공중행사에도 동원되었으며 그 행렬의 선두에서 신명나게 춤을 추며 길을 여는 이가 있었으니 인간과 귀신을 아우르는 나자들의 우두머리이자 악귀를 쫓아내는 신 너는 정말 총명하고 눈치가 빠르지 나는 실망시키지 않아 매산아, 이것이 너의 나리를 위한 길이다. 예... 오늘 윤수성님 휴무입니다. 위치는? 위치 확인 불가능이라는데... 후임 발굴은 어째 잘 되어가냐? 글쎄... 애쓰고 있긴 하지... 진짜 이런 곳에 계신다는 게 맞나? 아, 정말 맞다고 하지 않습니까? 부르셨습니까? 대인 그래... 죽고 싶으면 계속 그렇게 기어올라... 가짜는 협박도 사람을 봐가면서 해야지... 아니... 이건 협박이 아니야... 협박이 뭔지 잘 모르는구나... 나자의 이름으로 밤을 몰수합니다.